한강 리버버스의 새 이름이 한강버스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시민 공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박과 선착장 모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강버스는 10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항을 거친 뒤 내년 3월 공식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한강에 새로 도입할 수상교통 버스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강버스, 한강이라는 공간과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를 조합했습니다. 선박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을 배색했습니다. 외형은 쌍둥선 형태를 갖추고 있고 교량이 많은 한강 특성을 고려해 선박 높이는 낮췄습니다. 로고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강의 희흑과 강, 커뮤니티의 상징을 결합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직관적이면서 익숙하고 또 쉬운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한강에서 운항하는 수상 대중교통 수단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오늘 10월 취향합니다. 하지만 정식 운항이 아닌 시범 운항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척이, 이후 연말까지 6척이 순차적으로 한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선착장도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착장은 1층과 2층 두 가지 유형입니다. 승객 대기 공간은 물론 편의점과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합니다. 외관은 한강의 넓고 잔잔한 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계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타입 모두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디자인했고요.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고. 특기시는 시범 운항 5개월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선박 검증과 비상대응 훈련 등 총 5가지를 단계별로 꼼꼼히 체크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10월에 계획했던 정식 운항이 내년에 미뤄져도 시범 운항을 충분히 하자.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강 버스의 정식 운항은 내년 3월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버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버입니다.